자 보드쪽 황현호 기다렸다가 앞쪽 봅니다. 오 지금 뺏길 뻔했습니다 중빈지역에서 앞쪽 밀어줍니다 신상우 자 여기서 혼자 김동완 막아줬습니다 김진숙 앞쪽 봅니다 나미두 끊어놓고 보드쪽 체킹 자 빠져나왔어요 나미두입니다. 자 공격수점 많아요 자 나미두 신상우 골 이제 5대0이 됩니다. 신상우까지 지금은 나미두와 신상우 완벽하게 하이원의 수비라인을 다 제쳐놨습니다. 네 나미두 선수의 패스가 정말 좋았어요 저는 솔직히 나미두 선수가 한 번도 욕심을 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이걸 정확하게 반대편에 신상우 선수에게 찔러줬어요 나미 선수가 지금 네 공간으로 아주 잘 줬어요